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야! 어 어어 야야야야야야 빨리 마셔 빨리 빨리 아 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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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일루와이콘 일루와 가미 경체본 앞에서 구름쳐? 일루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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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감옥깔을 감옥깔을 생각하니까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어? 일루와 가미 어딨어? 어르신 인트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 뭐랬지 그래요? 자 당신은 차량절도 혐의로 네 긴건 체보하겠습니다 설마 본인 차를 창문을 깨고 타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예? 상식이 안맞죠? 예 바로네 오우! 어 저 LED보소 네 감사합니다 어? 뭐로 깬거야? 설마 핸드폰으로 깼어? 창문을? 어? 컴온 에? 창문이 있는데? 어딜 깬거야? 앞에 있는데? 어느 창문을 깬거지? 어... 누님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창문이 안깨졌는데 창문이 깨진 소리나면서 차를 훔쳤는데? 그럼 내가 가져가지 아 oder 아 고고고고고고고 자 차를 이렇게 세워두고 자 시동을 끄고 결의차 부르겠습니다 차를 조사해볼까? 혹시나서 저 아까 차량 훔친 사람이 증거를 안에 넣었을 설마 소음기로 창문을 깼나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창문 안 깨진거 같은데? 아 깨진거구나 아니면 창문이 없거나 그래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오 오예 GTA5 경찰모드 수전4 81편 영상에 오신 것을 원합니다 좋아 그렇지 통과힐 샷파일 자 바로 어 추격전 신고로 어? 뭐 이거 얹었어 대안항공버스 얹었어 그래요 자 추격전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켜고 자 참고로 이 차량은 말이죠 네 차량 모델링 어 네 차량 모델링은 네 파스타님과 네 팬텀19님이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경강등 그 다음에 차량 부품 네 이거는 아콘님에 참여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야야야 어 저 우리야 네 아콘님과 파스타님이 경찰 경강등과 뭐 이런 차량 부품들 네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작업은 네 팬텀19 네 네 그 분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왔어? 아 저거야? 어? 맞어? 나와 허악 어 일로오는데? 왔어 일로와라라라라라라라 헉 언푸트? 몇명이야? 어? 어 어 어? 몇명이야? 총썼다 뭐야 총썼다 총썼다 뭔데? 어 총 어 왔다 한패냐? 뭐야 이거 버거 같은데 이거? 왜이래 어? 뭐야? 여섯명이야? 빨리 일어나 총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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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이스 오케 저거 해봐요 잠깐만요 이거 버거 같은데 이거? 어? 저거 훔쳤어? 뭐야 어? 이걸? 맞아요? 맞다 경찰관이 아니야 얘 언제 훔쳤다 이거를 또? 일로와 감히 누가 경찰차로 훔치냐 일로와 밀어 어 아 일로와 볼리스 이따 뭐야 이따 어? 어 나와 어 게라우카 어 아니 이 오토밍 오토밍가 비싼건데 뒤로 빼 어 총 쏴 내려 어? 자식아 으잇 이거 죽었어? 아 저 또 있어? 어디? 아 뭐지? 버거 어떻게 여섯명이 나와? 일단 가봐 몰래 못갔을거에요 산위에 있다고 하니까 산위에 아 뭐야 버거 같은데? 여섯명이 나온적은 그 총격전 그런거 방법은 없었는데 그니까 그 차 옆에 붙어가지고 가는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없었는데 산으로 도망갔네 일부는 버그 같습니다 네 저 어버이 꺼 꺼드리고 됐다 이리와 이 차 좀 처리해드리고 토트럭 됐죠? 오케이 다 처리됐어요? 오케이 일단 이 두 분이 메인 메인이겠죠? 네 일단 이 여성분 처리하고요 자 코드3 EMS 앰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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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나중에 이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정보 토대로 네 조사를 하면은 나머지 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베기 오프 메스 메스가 이제 필러폰이죠? 네 정말 최악의 마약중에 최악인 어... 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비싸요 또 예 그래서 마약본들이 여기 바로 앞인데? 어? 뭐야 저거 참 신고가 들어오는 위치가 참 그렇네요 일로와 야 차가 좋으면 타냐? 어? 누구한테야? 오! 바닷물 방송 두개를 동시에 야 금방가 그리참 다 망가져 야 어? 역시 We got a visual 종 14 어?! 어?! 앟? 뭐야 아이! 뺏어 빨리! 나이스! We have a runner? Dispatch, we have a rule 또 퇴즈 없어? 아 어서! 게임 is on 잔잘라 잔잘라 잔잘 잔잘잘잘잘 그 노래 오랜만이다 야 빨리 뛰어! 왜 안뛰어! 미쇼! 왜 안뛰어 이 되네 이거? 어 된다 된다 어 간물리 간물리를 네 역용한거죠 Stop where you are Stop where you are Are you Korean? 어? Who are you with? Are you alone? 어? 그 배틀필드3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나 이름이? 뭐지 못잡았어? 아 아 아 아 이 사람 술 마셨네 네 Strong order of alcohol 네 네 술 마셨죠? 어딨어? 빨리 와! 아니 디스비스가 아니고 처음으로 였다 야 일로와 넌 내 것이다 야 아저씨 잠깐만요 여기 앉았어 여기 지금 네 여깄다 닐다운 일로 오고있죠? 오케이 저 저 아메리카 맞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미국입니다 저 뭐야 비행기? 아 자꾸 계세요 이리 오너라 어딜 저 온다 저 온다 저 온다 오 어 들어온다 오 녹 오 빛나왔어 어 경찰이 처음 들었다 됐죠? 오케 아하 아니 빛나가 젠틀하게 어드 엎드ärt빨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오오오오오오해 ene you hurt 아니 그건지 말해왔어 지금? 예? 머리를 아하 와아아 manifested 아 아프겠다 tales 그래 누가 도망을 가라입니까 예? 도망가면은 뭐야 예 도망가면은 예 요런 현상이 일어날수있습니다 가만히있어 오지마 으 어 잡아 폹바힐 ㅋㅋㅋㅋㅋ 왜 들어갔어? 아 이거 또 버그랬다 어? 아닌데? 왜 G 뒤에 빨간색이 나오지? 이거 G 뒤에 버그린거 같아요 얘 저기요 아.. 이 사람은 D구나 아하 appreciate 근데 이 사람은 왜 빨간색으로 나오지? 잠시만요 왜 빨간색으로 나오지? 이 사람 맞죠? 맞는데? 흥! 도망간다 어 아니네? 아 버그네 이거 이거 빨간색깐 이거 예 그래요 오늘은 포도밭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예 진행을 해볼건데 예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이야? 어따 그릇빛 지린다 빨리 가! 아 빨리 못가구나 미안합니다 오 양보 고맙습니다 어어어어어어 드립이 생각 안났네 제네시스 제네스시 아 맛있겠다 쓰읍 야 제네스시네 어우 좀 이상한데? 흐흐흫 그래요? 자 자 경청원이 예 현재 100km 근처로 예 지금 움직이고 뭐이거 에? 뭐이거 옆으로 차 세우세요 옆으로 차 세우세요 이게 약간 유럽식 스타일 뭐야 스탑 유어 카 자 저는 지금 오토바이니까 네 일반차를 하난데 부르겠습니다 라고 잔쿠도 오나요? 온다 저것도 뭐야 자 앞에는 이런식으로 네 되어있고요 이거 깜빡이가 왜 어? 아까 켰는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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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불렀죠? 내립니다 여보세요 땡큐 자 경찰 약간 볼링핀 위에 경찰이 적힌 것 같네요 아 더워 어이구 에이. 2명이야? 이거 안보인다 높아서 에이. 2명이야? 드라이버 뭐야 두번덧 치고 현재 되게 긴장한 어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조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뒤에 열면은 네 경찰컴퓨터 나옵니다 노트북이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거죠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탈모가 있어가지고 예 지금 탈모.. 에헤헤 아닙니다 그래요 자.. 2022년 어 얼마 안남았네 이제? 예.. 다음달에.. 맞나요? 예 녹화기준으로는 예 다음달에 예 만료될것 같습니다 여자가 운전하고 있었죠? 네 이 사람은 지금 저수성이 있습니다 트레스패싱 오케이 무단 침입한거밖에 없구요 면허증은 만료가 됐지만 네 운전 안했기 때문에 상관없고 영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자분 뭐야 완전 깨끗하네 한번 잡혔는데 경고먹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으로 어.. Vehicle Operation이죠? 예.. 뭐를 한건가? 유턴한건가? 그럼 Improper Turn 오케이 여호 체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Crossing and Center Divider 그.. 그.. 가운데 주황선 또는 예.. 그.. 바리케이를 찾아있는거 어.. 그냥 주황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덤비트 얼마야? How much? 이때까지 내가 제가 이번간 많이 사왔군요? 자.. 어.. 얼마 안하네? 그래요? 어 뭐야? 두번째.. 아 하기가 그거는 유턴인데 유턴이 없으니까 예 뭐.. 그래요 뭐.. 어쨌거나 예.. 어.. 13만.. 인가? 14만원? 얼굴 왜그래 여기 시큼해 400달러? 아.. 하나는.. 무죄지 예.. 네.. 요거 무죄.. 아 맞다.. 아 맞다.. 저기요.. 이거 드리고 일로와봐요 내려보세요 차 안에서 방향냄잖아요 어? the driver refused the vehicle please try again 내립니다 어?! 안내려? 내려 Get out of your car get out of your- please stop trying możemy 컴퓨터가 judgment 그만하래요 그냥 강제로 내리갈래요 자, 마지막 팩톤 일루와 Get out of your car 뭐야 어쩌라고 안봐준...노부야 그렇지 뭐야..쾌...쾌...쾌 주었어뭐야 아잇아니 아잇뭐...어떻을까 야잇지잡아 아니...뭐야...아니...뭐...죽었어...? 아 이런....자자자자자 야야야야야 자잡아 아 이게 아닌데 회색인데? 이게 아니야? 확인 아 근데 사람 바뀌었네 그러면 뭐 해결됐다고 치고 예 사건 해결을 치겠습니다 코드 99 바로 앞이네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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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전 안싸? 어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어 어 왓더 아니 왜 안싸 야 왜 안싸 왜 안싸 너 여기 여기서 보네 여긴데? 그럼 여기서보단 아 이게 더 가 같구나 어 이거 어떻게 좀 있어봐 체크하고 어때 상황 어딘가 해결했어? 아 사라졌네 오오오오옷 어 왓드아 엥? 무슨 원리야 나와라와라와라 쟤 잡아 아와봐와봐와봐 더 늘었어 저기다 미쳐뭐야 너, 어? 이리와 옆으로 차, 어? 된가? 다시, 다시 너 완전 오른쪽으로 어? 뭐해? 아! 아니! 옆으로 차 세우세요 눈이 차 좀 빌릴게요 이리와 이쒸 에라엘 가! 누가 사람 싫어 이리와 내 사람 바뀐 것 같은데 스톱노우 스톱노우 전방추 시태만 자 위험한데 이거 어어어어어어어 됐죠? 이렇게 해서 내 체포를 하고요 빨리 제 오토바이를 복귀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사라졌어 스톱노우 통바힐 이렇게 계세요 왔나요? 왔다 오 엔진 벗어 오 딱히 이상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 앞에 스팅어 조이 동물 버린다 어떻게? 어떻게 되는거지.. 이 차 왜이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 되네 제가 큰일 날뻔 했습니다 자 궁극기 생겼습니다 야 앞에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 내가 트위기 어..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디가는... 안아퍼? 아플건데? 어디가? 오...어? 어어? 뭔... ㅇㅋ 뭔일이지? 어 탁! 어...어? 망했다 안타져 이른땐 어떡하느냐? 어? 어때? 어? 어? 어때? 아니...어떻여? 어? 어때요? 왓? 왓더? 오! 아니! 아이씨 예상은 했지만 실제 일어날지 몰랐어 코드 99 나와 어이 뭔데? 아 됐다 코드 90고 이머저씨 오피셜샷 헐 발뽀 오우 네 이자라는데 여기 뒤에 강원 동해 다 7815 되어있네요 강원 동해 네 그래요 아 그게 아냐? 아니 그 빼! 아니 됐다 됐다 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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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좀 오토바이 치워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렇게 내려주고 구호차갔죠 오차 자 조사하고요 어 앞에 뭐야 앞에 뭐있다? 오우 오차 자 안에는 일단 다양한 마약이 있는게 아니고 예 그 마약을 하고 예 사용된 그 나머지 그 잔해라고 하더라 그게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나 이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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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에 취하고있어서 총을 사용한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죄를 피할순 없죠 됐죠? 오케이 뭐야 박지마! 됐죠? 네 그렇죠 빠져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땀신고 멀어지니? 아 일로온다 좋아 어? 어 총 쏘다 오오오오오 얘야? 아니지 아 뭐야 아 여기있죠? 아까 총 쏘는거 같은데 웟 나이스 명중 아따 위압사격 아니 라이프카드 왜 온대 라이프 쎄 터뜨리고 어 어? 어? 몇명이야 어? 어어? 아 네명이야? 저랑.. 3살 뭐야 어 왜 그래요? 4명이였어? 아이고 자 빨리 구급대관 빨리와 저는 머리를 쏠 수 밖에 없는게 예 이거 sb가 높아가지고 네 에임을 하면은 다 여기밖에 안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머리 그렇게 밖에 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몸 쏠려고 그랬는데 gta불리상 문을 쏘면은 예 문이 그 초원을 관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문을 쏴야 됩니다 뭐야 에잇? 왜 나왔대? 네 저거 권어뛰고 됐나요? 가만있어 가만있어요 아직 사건 처리 안됐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뭐야 아 가만있어요 움직이, 이봐 이봐 이봐요 또 움직이지 가만있어 잠깐만요 자 선물와드리죠 아니 아니 있구나 에헴 그래요 됐어요?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리로 오나? 일단 총을 들고 이리로 오나? 멀어진다 아이고 자 이번 신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서 뭐야 이거 또 네 빨리 가서 제압을 하고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으악 오오 이 오토바이가 좋은점도 있겠지만은 네 단점은 차를 최소한 없다는 뜻입니다 치는지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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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가요 밟아 밟아 에? 안 돼 이케야? 밀어 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안됩니다 어? 오우야 어? 밟아 헉 밀리게 밀린다 근데 힘이 없어 음 이거 좀 잘 활용을 해야될거 같은데 자 가다가 가다가 아이고 안되네 말랩에 저 부르치기 할라그랬는데 저것도 없나요? 저 코너는 돌 때 네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큰일날 뻔 아 이때 밀건 이루와 어이야 어이 으악 안되네 고고고고고고 밟아 쳐 어? 같이 밀어 같이 밀어줘 어어 네 요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 뭐 뭐야 총알사 빨리가 어 뭐야 스타리아 나 스타리아 스타리아 이거 뭔데 명중 타이언 명중 너 뭐야 나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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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어 어 깜짝아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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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우딩 자 이렇게서 어 뭐야 어? 아까 뭐 나온거 같은데 자 이렇게서 사건을 해결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어? 오늘 GTA 이상한데?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내일은 그냥 일반 암행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네 아무리 어 오토바이가 무겁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네 차는 밀수 아 차를 밀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네 저는 또 내일 암행 스팅어로 네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팬텀 19님 아 그냥 팬텀이라고 하겠다 팬텀님 그 다음에 파스터님 아콘님 네 감사합니다 자 트럭 뭐야 뭐 긁히는데 뭐야 어 뭐 긁히요 어 운 좋게 잘 안오네 네 좋습니다 뭐야 이것도 어? 어? 저 왜저래? 어? 저 왜저래? 저 왜저래? 하하하하하하 어허 같게 암 어허가 어허가